준비 시작! 언니! 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루 얘라는 종이 뭐예요? 채쿠셀러비아 구독이에요? 뭐예요? 지금 포기심이 완성하고 사회성이 완성되는 시기라서 사회성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심하고 법쟁이를 잡을 가능성이 커서 사회성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 루키가 동기반장이고요 아이들 과잉 행동을 하는 것을 제왕함으로써 사회화나 훈련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나 밥만 먹자 이따 치우니까 이따 치우니까 이따 치우니까 이따 치우니까 이따 치우니까 이따 치우니까 공통중 한 번 여기서 다운할게 이런들이 늑대의 본성이랑 실성이 조금 남아있어서 사고도 똑같이 치고 놀 때도 그렇게 같이 놀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을프 독이 약간 늑대의 본성을 많이 남아있어서요. 생존할 만큼만 섭식을 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와우! 진짜 늑대가 풀리네요. 가방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이런들이 구출에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전시, 오늘은 뱅뱅 Boss, 중간쪽을 가득한 가요.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집에 전시, 아멘